이제 거기 맨 밑에 지하실 가면 되겠죠? 여기 왜 이렇게 어두워? 아 여기 어려웠던 곳인 것 같아요 그치? 불도 피고 싶은데? 이것도 안 밀려지네? 이게 뭐야? 빨간색이고 진짜 불을 킬 수가 없는 거셈? 이거 외워놓자 뭔가 하나 발견? 아 밑에도 방이 있구나 불키면 아온이 나올 불필인데? 아니라고? 이런 게임트 카페트 밑에 뭔가 깔려있어 뭔지 알지? 뻔해 뻔해 아닌가? 아님 말고 어? 그림자책 아 그림책이구나 그림자책이 아니라 그림책 옛날에 못생기는 두명이 있었다 못생기는 한명은 슬펐다 뭘까? 똑똑? 야 어? 그림? 책갈피를 얻었던데? 전구를 일단 쓰자고? 전구 오케이 올라가자 전구를 쓰면 으악! 아 망했다 여기 도망갈꼬! 으아아아아악! 아 씨 아... 얘 머리에 전구를 꽂자 뿅! 불빛이 않나? 아 난다 여기구나 아 씨 왜 잠겨져있어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만 오시지 저기에 빨간 열쇠를 써야된다 빨간 열쇠가 지금 녹 쓴거지? 녹을 없애려면? 아 여긴 왜 못 들어가는거야 나 이거 못봐 책갈피? 이거 비밀번호를 문구리에 꽂아야되 아 문구리에 꽂아야돼? 안되는데? 아 키패드 밑에 드라이버있다 아 그러네 이거다 여기다 꽂아야되는거였어 삐쇽! 아 이거구나 빨강 1 초록 2 흰색 3 파란색 4 7 가자 가자 늦었니? 살짝 늦은거같아 됐나? 나갈까 아무도 없는거 같긴해 나이스 일단 여기서 저 빨간 열쇠 녹을 없앨만한 아이템이 필요해 원반? 이런 아이템 있었나? 녹제거제 이런거 없나? 아씨 여기서 뭐해 자 그럼 무사했군요 아 하지만 다리를 삐어서 난 당분간 여기 있을게 이걸 발견해서 가져가도록 해 식초 나이스! 이거면 됐어 띠용 오케이 녹 이러면 저기 갈수있죠 아 근데 뭔가 이동수도 두배니까 시원시원한건 있네 어? 어디 열쇠지? 이게 미다지문이 어디인거지? 욕조방가서 욕조를 밀어보세요 일로 밀라는거였나? 아 아 여기다! 잠가! 이거 온갖 원반 그.. 그거일거 같은데? 어디가 시작일까? 여기 빨강이겠지 그치? 하 노 빨? 오 됐다! 금속봉? 이게 뭐 어디에 쓰는거지? 금속봉? 생긴게 좀 열쇠같이 생겼는데 그 위에가 없는데? 설마 원반과 합체? 지릿! 숨겨진 문의 열쇠 숨겨진 문의 열쇠 숨겨진 문의 열쇠이면 누가 봐도 저기죠? 드디어 거기 가는구만 가기전에 세이브하자 어 뭐야 아니야? 아 뭐야 그럼 저기인가? 여기 밑에인가 보다 나 당연히 저기인줄 알았는데 아 씨 아니 여기까지 들어온다고? 하지마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어스타쿠를 데리고 그럴 때가 아니야 저 뒤에 뒤에 뭐가 있어 어어 잠깐만요 아 씨 진짜 뒤껍네 아 얘 빼고 다 죽었구나 그러네 얘가 다리 삐는 애잖아 으아 다행이야 다행이야 저 자식이 아니었어 내가 죽었을거야 근데 나 어디까지 도망가야되는거야? 아 맞다 맞다 아마 저 친구가 아이템화가 됐을거에요 이런 게임 한 명 캐릭터 죽으면 아이템 주거든요 어 안 돼있네 아 아 됐다 뒷문 열쇠 아 뒷문이구나 저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인거 같은데 지금 잠긴 문이 없죠 이제 마지막 잠긴 문 이잖아요 어 엔딩인가 야 뭐야 여기 아 게임 길구나 이렇게까지 긴 줄은 몰랐네 구멍 안은 얻어서 잘 안보인다 뭔가 사다리나 그런거 있으면 밧줄 이런거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고 와우 멋있는데 어벤져스 같기도 했어 방금 아 나 어디까지 돌아가야돼 그만해 그치 아 여기가 자일리토론이 나오는 그곳이구나 2층을 봐야돼 아 뭔가 여기도 내려가 수 있네 상상만 했던건데 주사위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어 낙서들이다 어 왜 여기만 잘려있지 하 삐옥 아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잠깐만 갔겠지 우와 뭐야 이게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어 주사위 나이스 아니 이렇게 낙서를 했다고 이거는 이제 혼나야죠 이건 선생님들한테 주사위 방이 여기였나 됐다 이게 뭐지 의자 밑에 버튼 아 순서구나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됐다 덜덜 뭔가 미라 있을 것 같아 앗 많은 속도 2층으로 올라가는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 어 나이스 아 맵이 왜 이렇게 넓은거야 불안해 빼 나이스 어 빼니까 잠기네 그럼 이 방법은 아니야 다시 이건 뭔가 나중에 방법이 있을 듯 빨강색 오각형 이런거 외워놔야 돼 뭔가 어 줄사다리 나이스 이러면은 아까 저기 어 아니면 이건가 아 이거네 삼령 이건가 삼령사옥 변의 개수 그거인 것 같아요 이런 퀴즈가 많이 나왔어가지고 좁아 으흐 어 씨 적응 안되네 아 망했다 아 아씨 아씨 두배 아니었어 이거 피했는데 진짜로 2번은 안나올거 아니야 그치 차라리 죽고 그냥 빨리 두발 하는게 더 쉽다 잠겨있고 내 아이템 뭐가있지 이거 일단 올라가서 줄 사다리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그쵸? 일단 사다리 쓰러 가자 여기죠 뭐야 여기가 아 이러면 이걸 뺄 수 있구나 빼 이러면 문 잠기지만 나한테 사다리가 있어 그리고 이 사다리 재활용해 아 안돼? 일회용이야? 한 번도 못 쓰는 거였어? 슬픈데? 성당 밑에 막대기 아 이걸로 그러면 저 감옥을 이거? 아이씨 어 나 어떻게 피했지? 나 멋있어 서재 열쇠를 획득했다 서재는 여기일 수도 있 아니네요? 여긴가? 아니 서재가 어디야? 일단 이거 하나 뽑아 땡꽁 아 세 개나 필요해? 2층 서재라고? 아 2층에 서재가 있어 믿는다! 아씨 진짜 서운하네 그림이 걸려있다 뭐야 이걸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? 아 있네 어? 뺄 수 있죠 이러면? 십자들이 이렇게 뭐가 빠졌는데 이 뒤에 액자 같은 게 빠졌을 것 같은데 뒤쪽으로 어떻게 가지? 아 깜짝 놀래라 고향아 너무 귀여워 아 아 너무 안귀여워 아 아씨 이거 뭐냐? 돌진 기술을 써? 아 근데 이거 두 배 속이면 이거 어려운데 얘는 피해야겠지? 피했죠? 피했죠? 여기가 거기구나 3 0 4 5 아까 빌면 얻은 거 지하실 열쇠 핵제 저 뒤쪽을 가야 되거든요? 저 뒤쪽이면 아 여기구나! 2 액자 아이스 하나 더 얻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? 내가 얻은 게 지하실 열쇠니까 지하실 열쇠면? 아 여기 아닌데? 잘못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까 이 댓글 때문에 갑자기 화가 나서 5시 아우니 했는데 5시 아우니? 잠깐만 5시는 나잖아? 이 댓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집중간 집중한대가지고 지하실이면 여긴가? 아 여기일 수도 있겠다 여기네?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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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? 하아... 하아... 진짜 장난하지마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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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그림 나이스 어? 어떻게 여기 있지? 어... 위험했다고 혼자 있는 건 위험해 지금부터는 같이 다닐까? 스읍... 얘 괴물이죠? 하아... 아 아니네? 이제 가서 이거 3개 꼽으면 되죠? 여기야... 하아... 하아... 이럴 줄 알았어..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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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... 야... 안 사라졌으면 나 죽었네 방금? 슬슬... 뭔가 엔딩 느낌쓰? 위헤문 열렸죠? 끝났다! 엔딩이야!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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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주하게 와가지고... 바로 밑으로... 됐다... 휴... 끝났구만... 아니 이 버전은 조금 완전 배드엔딩이네? 다 죽네 친구 그들이? 무작정 달리다보니 마을로 나왔다. 괴물은 더이상 쫓아오지 않았다. 나는 그날의 일을...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. 타쿠르 일행은 지금도 행방빌명인 상태다. 헉... 아 여기 또 때... 새로운... 새로운 사람들 온다 보다. 이럴 줄 알았어... 내가 여기 다녀오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네. 잡아 먹히죠? 왕! 아... 재밌겠습니다. 아 역시 아오니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. 아오니 2배로 하니까 더 재밌는 거 같아. 이게 원래 걸어 다니는 것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 버전인데 그 시간을 뭔가 줄이니까 지루함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DLC도 있다고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뭔가 DLC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오니 영상이었습니다 재밌게 됐습니다